한국전쟁명장 워커장군 그는 누구인가? 이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열심히 사왔던 워커장군, 또 최고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서면 언제나 선봉에 웃둥선 장군. 남의 나라에서 용감하게 사워준 고마운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분들의 뜻을 받도록 세계평화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써야 하며 또 이것들을 이런 사항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워커장군은 항상 전장에 나가면 최전선에서 사웠고, 늦둥이 외아들까지도 한국전쟁이 최일선에 내보내어 사오도록 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고위장성과 정치인의 아들 중 142명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 중에 35명이 전사 또는 실종했다. 한국전 참전했던 미군 179만여 명이고, 그 중에 사상자가 7%가 넘는 13만여 명이나 된다. 보통 미국인 집안의 자식들은 100명 가운데 7명이 죽거나 다쳤다면 장군의 아들이 전사하는 비율은 26%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장군의 아들이 죽을 확률이 일반 병사보다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무려 2.6배나 높다는 사실이다. 한나라의 지도자와 권력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위험한 전쟁에 앞서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의 한 신문사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최전선에 나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전쟁이 나면 한국 지조자들은 자식들을 외구로 먼저 내보낸다. 우리 한국군 장성은 겨우 아들 한 명만이 유계회에 참전했다. 신태영 장군의 아들인 신박균 하사가 중학교 3학년의 나이로 1950년 8월에 육군 포병에 자원 입대했지만 5개월 만인 1951년 1월 2일 가평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닌데 미국 지도자들은 자기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는 나라.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국가와 반대로 자기 나라의 한국 전쟁인데도 자기 아들을 제일 먼저 외국으로 빼돌리려 하는 한국 지도자들이 교육하며 다스리는 나라 정수화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 장성급 아들들의 사상자는 35명이고 한국 장성 아들의 사상자는 단 한 명이다. 35대 1 이게 바로 국력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나라 사랑의 수준 차이다. 한국에 방인된 미군사 고문관 짐 하우스먼은 입을 열었다. 한국은 전쟁 후에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 등 지도자 중에 팔이나 눈을 잃은 분들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큰 행사나 연회장 같은 곳에서도 상위용사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는 우리네 한국 땅에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도층 인사들이 애국 충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위해 먼저 전쟁터에 나아가 앞장설 생각조차 못했다는 얘기다. 과거 한 지방선거에서 손가락 잘린 도지사 한 분이 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분은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한다고 군대를 안 가리고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다고 한다. 그리고는 사고로 손가락이 잘렸다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도지사에 당선된 것이다. 과연 이런 분들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 지방정부를 어떻게 격려하게 될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이제 한국전쟁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대가 한국을 지켜낸 명장을 기르기 위한 워커평화공원 조성권립운동에 국민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김종갑 워커평화재단 총재는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불과 30년 만에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로서 국민소득이 3만부를 달성한 세계 7번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며 이 위대한 성취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당시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까지 미국을 압박하여 한미상호방호조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마련한 한미동맹이라는 강건한 체자래 경제건설에 매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서 여기서 한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워커형 장군의 한마디가 당시 우리 국군과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켰다며 대회를 이어 대한민국을 지킨 워커형 장군 가문의 일화를 세계적 영화로 만들 계획도 있다.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철저한 군인정신으로 임무를 완수한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에게는 미국의 영광이자 우리 한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빛나는 한미혈명의 역사로서 매년 전국순회 강령과 영화상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혜정신을 홍보하고 목숨 바친 은내의 보답할 것이라며 김청재는 말을 하였다. 죽음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워커형 장군을 국민적 차원에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충주시의 워커형화공원 건립과 워커형 장군 영화도 만들어 전 세계인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이상은 HAB 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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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